어? 영상 안 찍었다 어떡하냐? 요거를 버리고요 마, 맞지요? 한번 확인 1578개를 옮겨줍니다 그럼 이제 수공이 올라갈텐데 말이죠 어딨죠? 아, 한 20만 올라가나? 9억 정도 썼군요 여로의 심벌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추추심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44개 10억 넘게 날아가지 않는데? 33만의 재력 215개 어... HP가 35000원 올라갔고요 12억 2128만원 썼고요 수공이 한 20만 정도 올라갔거든요 세 번째 심벌 세 번째 아르카나 심벌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버리고 1578개 1578개 나 얼마 썼는지 모르잖아 1578개 지금이 HP는 37만 수공이 500만이고요 아, 40만대 돌입 수공이 500만 150만 대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심벌 아르카나 1258개 수공이 600만을 찍지 않으려나요 어디갔어 중이 아кой 8억 8천 정도 쓰고 16레벨 보스 740 600만에 돌입합니다 안되겠지 다 버려 아까워 합치고 버리고 합치고 버립니다 또 죽어 아예 아깝다 600만 다음 에스페라 들어가면 체력이 50만에 도달하겠군 난 수공이 40만 올랐는데 마지막 심물 마지막 심물 체력이 50만이 되나 모르고 마지막 심물 체력이 50만이 되나 모르고 마지막 심물 체력이 50만 되나 체력이 50만 체력이 50만 있으면 됩니다